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다음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그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현 SK사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분리한다는 소식에 동학개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정작 배터리 사업이 없으니 과일 바구니를 샀는데 바구니만 받은 격이 된 건데요. 박사님 어제 박사님께서 분사를 해도 LG화학이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실적은 타격을 좀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LG화학이라는 개별 회사 또는 LG그룹은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분사함으로써 큰 대박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호황품을 타고 그 이익을 LG그룹은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이 분할 방식을, 물적 분할이라는 방식을 택하면서 현재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을 배터리에서 배제함으로써 현재 LG화학 주주들로서는 허탈감을 떠나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는 배터리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엉뚱하게 플라스틱 쪽으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LG에 당했다라는 지금 주주들의 들끓는 소리,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따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LG화학이 K-뉴질지수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빠질 게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LG화학은 배터리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K-뉴질은 앞으로 우리의 코로나 이후의 미래 먹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유성하고 또 정부가 펀드까지 만드는 주식이 아닐까 거기에 LG화학이 들어가 있던 것은 배터리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회사로 새로 들어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만 하게 되면 그 몫은 전부 다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가기 때문에 LG화학은 아마 조만간 2월에 있게 될 개편에서 K-뉴질지수에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바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은 앞으로 시가총액 상황에 따라 걸려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LG그룹은 다 빠질 수도 있고 최선의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한 정도가 앞으로 뉴딜 K-지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LG화학의 지분율을 보면 소액주주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달 말에 있을 주주총회까지 소액주주들의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내면 이것은 통과가 될 수가 없죠. 현재 LG화학의 소액주주 비중이 54%라고는 하지만 저게 저 안에 진짜 개미들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한 20%는 또 다른 LG의 계열사, 조그마한 회사들 또는 그와 연관이 없더라도 일반 기관 투자자들 몫이 또 많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개미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의 특성상 이사회가 긴급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지불이 상당히 높은데 국민연금도 개미들, 소액주주들 편을 들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주주총회가 이달 말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인데요. 그럼 그전까지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을 좀 설득할 만한 노력을 좀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황급하게 컨퍼런스 모임을 가졌죠.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식을 LG화학이 70% 이상은 보유하겠다. 첫날은 100% 보유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이 바뀐 거예요. LG화학 입장에서는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카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비상장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상장으로 가져오면서 따상상상이라는 IPO 대박을 노리겠다 하는 것하고 또 다른 회사와 흡수합병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의 보유 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안 되는 거죠. 이 비율을 70%로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물적 분할을 하는 LG화학 경영진의 구강모 회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개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 내부 직원들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석유화학으로 벌어서 배터리를 먹여 살린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어저께 이사회하기 전에 내부 통신망이나 또는 3, 4, 5여 무한 대사 회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많이 성토를 했습니다. SK의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해서 직접 거기에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IPO 상장의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적 분리를 해버리면 직원들의 우리 사주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저 물적 분할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리 새어나갔다는 보도가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사에게 구강모 회장 측에서 먼저 정보를 줘서 유리한 여론을 끌으러 가고 있다. 이러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LG 이미지의 큰 타격이겠죠. 물론 그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아직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LG가 이번에 물적 분할이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회사는 돈을 많이 벗게 됐지만 주주들한테는 큰 부담, 주주들로 해서는 큰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입니다. 자산 규모가 348조 원이 넘었던 중국의 안방보험이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방보험은 현재 미래에셋그룹과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던 중이라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사님, 소송 규모가 7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선 이 안방보험과 미래에셋대우가 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네,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회장이 끌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권사죠. 이 미래에셋대우의 박현주 회장이 수년 전부터 호텔에 좀 필이 꽂혀 있어요. 돈을 벌기만 하면 호텔을 산다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호텔을 많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호텔도 박현주 회장이 이미 인수를 했죠. 뉴욕에서 앞으로 호텔 잔업의 미래가 있다고 그래서 안방보험이 갖고 있던 호텔을 대규모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또 미래에셋 얘기로는 안방보험으로부터 사들이는 호텔의 소유권 관계가 불명하지 않아서 계약금만 내놓고 더 이상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방보험, 중국의 안방보험에서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 이행 요구 소송을 지금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방보험이 해체가 되면 이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안방보험은 중국에서는 거제부로 완전 청산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법인이 청산될 때는 그것 자체로 권리, 의무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 제3자 이행을 합니다. 중국 안방보험은 이틀 전후로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 권리, 의무가 따자 보험이라는, 따자라는 게 중국말로 전문가 또는 훌륭한 여러분들 할 때 따자 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따자 보험이라는 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따자 보험과 미래에셋 관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싸움에서 미래에셋 입장에서 7조 원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안판보험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따자 보험이라는 청산법인이, 성계법인이 있는 것은 미래에셋으로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법원이 이행 판결을 내린다고 그러면 중도금, 장금까지도 물어내야 되는 미래에셋 그룹으로서는 큰 충격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에셋 대우는 최근 수년 동안 호텔이나 관광, 또 항공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하필 이 업종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도 인수가 결렬된 그 결정적인 배우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HDC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금줄을 만든 게 바로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텔, 항공, 여행 이런 데 집중을 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 될 것이다. 벌써 지금 피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안팡 보험의 호텔을 대규모로 인수할 때 한국에 앞서가는 저런 재벌 기업이 안팡 미래에셋의 주장대로라면 법률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사를 잘못 샀다고 그러던데 그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엉성한 일처리가 아닌가 싶은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신용이 호텔을 사겠다고 했다가 국제사회에서 안 사는 바람에 소송을 당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아시아나를 사겠다고 했다가 지금 뒤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또 아시아나를 사지 않는 바람에 국가 경제에 큰 지금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금을 이미 낸 상태죠, 일부.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아시아나도 계약금을 냈고 안팡 보험이 갖고 있는 호텔도 계약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걸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걸 못 받게 되면 미래에셋의 경영 상태에도 부담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미국 LA에 있는 호텔에 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재무적자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 정확하게는 대한항공이 LA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한진인터내셔널의 자금을 투입하는 건데 이 LA에 있는 호텔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LA 한복판에 월시어가라는 데가 있고 LA 다운타운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거기에 월시어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이 월시어 호텔이 원래 경영이 잘 안 돼서 도산 직전에 갔던 이것을 아시아나항공의 선대회장인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이죠. 네, 대한항공과 한진카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조현아, 땅콩으로 유명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경영을 맡기도 했죠. 그래서 그 회사 안진인터내셔널 회사를 세워놨는데요. 지금 경영 사정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저께 대한항공에서 조단위 이상의 금액을 더 투자해서 돈을 빌려줬다. 자기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연 지금 대한항공이 기간 안정자금을 받고 있고 국민 세금을 받고 있는 이런 상당히 위기의 기업인데 그 돈으로 결과적으로 돌려서 호텔 산업을 살린다? 과연 제대로 된 현명한 판단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이 호텔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또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한국 수출입 은행이 또 우리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인데 국민 세금까지 동원을 하는 스스로 자체적으로는 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죠. 물론 대한항공청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월시 호텔이 살아날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한진 인터내셔널, LA에 있는 회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대한항공은 자금이 부족해서 정부의 손을 내 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항공의 좌석을 뜯어내고 거기서 화물을 실어서 흑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지. 지금 대한항공의 경영이 좋아졌다는 그런 게 아니면 지금 부채 비율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왜 하필 LA에 돈을 지원하느냐. 물론 그 아버지의 유업이기도 하죠. 호텔을 한번 키워보겠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여러 군데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도 갖고 있고 제주도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명한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이었을까. 지금 송현동의 호텔은 호텔이 팔리지 않는, 송현동의 호텔을 지을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원으로 집에서 그게 팔리지 않다. 그래서 자금난이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LA에 월시 호텔부터 더 먼저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적 귀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한항공의 매매에 대해서 지금 시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대한항공은 빌려준 돈을 1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안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도 점점 더 장기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진 인터내셔널이 신용등급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에서 해도 신용등급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백신의 가장 취약한 주고 피해자,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호텔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애정은 물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아버지 조향호 회장은 마지막 돌아가신 장소도 바로 LA였지 않습니까? LA의 향수가 있겠죠. 또 한 조은태 회장 자체가 LA에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조현아 부사장도 그렇고 다 그쪽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쪽 학교 출신들이어서 LA가 서울에 이어서 제2의 고향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향수나 인연만으로 조단이 돈을 오락가락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도 자산 매각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의 도계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쪽을 공헌 부지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죠. 저기에 대한항공 측에서는 공헌 부지 결정한 것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양자 간 합의를 이루도 하도록 대화를 해준 상태예요. 그런데 두 차례의 모임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서울시 한복판 거기다가 호텔을 짓게 되면 서울시의 풍치를 다 막힌다. 또 주변에 학교도 있다.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건설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데 반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걸 팔 수 있도록 공헌 부지를 해제해달라. 예를 들면 어떤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한치 앞을 보기가 난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당동현 SK 사장입니다. 주식 회사 SK가 알고 보니 숨은 투자 고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SK가 보유하고 있던 글로벌 물류회사 ESR을 매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익을 실현한 건가요? 투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저 회사가 중국의 물류회사, 중국 회사라고 그러지만 아시아 전 지역에 이를테면 알리바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각종 택배하고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와 제휴를 맺고 또 물건을 이동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4천억에 투자했다가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까 상당히 그액을 벌었습니다. SK는 주식회사 SK라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회사죠.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여사도 SK, 주식회사 SK 지분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은 덜 알려진, 소비자들한테는 덜 알려진 회사지만 최근에도 ESR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죠.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 최근에 상장해서 대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큰 수혜자가 사실은 주식회사 SK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어저께는 이 ESR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시 내용이 나오면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결국은 만지기만 하면 돈을 버는 주식회사 SK의 투자가로서의 면모가 정권가의 화제가 된 것입니다. SK 바이오팜 상장 흥행에 성공하면서 현금을 많이 모았다는 소식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자회사인 SK 팜테코도 SK 바이오팜을 이어서 상장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SK 바이오팜 못지않은 또 하나의 SK의 상장주가 대기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훨씬 더 큰 바람을 물러올 것이다라는데 팜테코라든지 ENS 줄줄이 대구하고 있는 혁신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SK의 지주회사로서 같이 보통 지주회사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회사만 관리하는 아주 조용한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주식회사 SK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는 SK 최태훈 회장의 투자 전략이 바로 SK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SK그룹의 시총을 보면 올해 초에 비해서 2%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역성장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SK의 기업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나온 각종 자료에 보면 국내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극복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매출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주가가 올랐는데 SK는 여러 가지 실적을 잘 가고 있으면서도 주가는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요. 특히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는 바이오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 지금 가량 떨어져 있고 그룹 전체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났습니다. 한때 최태훈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주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주들의 보유하는 보람을 돌려주겠다. 이랬는데 적어도 주가에 관한 SK가 올해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방에 있겠죠. 지금 특히 SK는 그동안에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돈을 끌어모으자.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뿐만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미래의 신 전략으로 쓰자라고 해서 지금 그룹 내부에서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친환경 사업 등의 주력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SK 전체적으로 볼 때도 SK 이노베이션 하나 정도가 LG와의 싸움이라든지 석유화학의 부진, 여기에 조금 부진한 것 빼고는 나머지 회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주가하고의 매칭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